5, 4, 3, 나 이렇게 할 거예요. 탈덕 금지. 영원히 넷플릭스 탈덕을 불가하게 만들 오늘의 만남. 으악! 그쳤다! 으악! 어디 있지? 나에게도 여심을 뒤흔드는 사귄미소가 있다. 제가 이번에는 좀 뭔가를 해내야 돼서. 아니! 쉬워요. 가로울 적 애교 매니아로. 준호인가? 안준준호인가? 답 잘 사주는 예쁜 누나. 승인 넘쳤어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. 짐이 Conf watts. 잙기 오너쪽